3. 의학적 감정과 한폰 푼트의 포두 3. 의학적 감정과 한폰 푼트의 포두 4. 의학적 감정과 한폰 푼트의 포두 4. 의학적 감정과 한폰 푼트 5. 의학적 감정과 한폰 푼트의 포두 5. 의사 게르첸 슈투베의 재능에 대해 굉장히 모욕적인 품평을 몇 번이나 서슴지 않았다. 문제는 모스코바 의사가 왕진료로 최소한 25루블은 좋게 넘는 돈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도시의 몇몇 사람은 이렇게 그가 온 것을 달가워하거나 돈을 아끼지 않고 앞을 다투어 그의 조언을 받으려 했다는 점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이 모든 환자들이 물론 의사 게르첸 슈투베의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고명한 의사는 어디를 가든 굉장히 매몰차게 그의 치료법을 비판했다. 심지어 끝에 가서는 환자 앞에 나타나선 곧장 그래 당신 몸을 이렇게 망쳐놓은 게 대체 누구요? 게르첸 슈투베요? 헤헤? 라고 묻고 냈다. 의사 게르첸 슈투베도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3명의 의사가 모두 신문을 받기 위해 차례대로 출동했던 것이다. 의사 게르첸 슈투베는 단도직입적으로 피고의 지적능력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라고 천명했다. 그 다음 나는 여기서 생략했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한 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피고의 예전의 많은 행동들을 봐도 그렇지만 지금 심지어 바로 이 순간에도 지적능력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정확히 뭘 봐서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인지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늙은 의사는 예의 그 순진무고한 태도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길 법정 안으로 들어올 때 피고는 정황에 맞지 않게 이례적이고 기괴한 모습을 보였으며 군인처럼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곧바로 자기 앞 정면을 응시했는데 사실 그는 아름다운 여성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분명히 지금도 부인들이 자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해 아주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므로 방청석 가운데서도 부인들이 앉아있는 왼쪽을 바라보는 것이 더 마땅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노인이 자기만이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여 내린 결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즉, 그는 러시아어로 기꺼이 많은 말을 했는데 그가 하는 말들은 매번 하나같이 왠지 독일식이 되고 말았구만. 정작 당사자는 이 때문에 곤혹스로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이는 그가 평생 동안 자신의 러시아어가 모금적이며 심지어 러시아인들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다 심지어 매번 러시아의 속담은 전 세계의 모든 속담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표현력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속담을 인용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해 둘 것은 대화를 하는 중에 근망증이 심해서인지 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여하튼 아주 평범한 낱말도 종종 잊어버리곤 한다는 점인데 아주 잘 알고 있던 낱말인데도 무슨 노릇인지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서 튕겨나가버리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독일어로 말할 때도 사정은 똑같아서 그때마다 그는 늘 잃어버린 낱말을 붙잡으려고 애쓰느냐 자기 얼굴 앞에서 한 손을 내어줬곤 했으며 실종된 낱말을 찾아내기 전에 누가 무어라고 해도 한 번 시작한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을 것 같은 기세였다. 피고가 법정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땅히 부인들을 바라봤어야 했다는 그의 지적에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장난스러운 수건거림이 이렇다. 우리 도시의 부인들은 우리 모두의 이 노인을 매우 사랑했으며 그가 한평생 경건하고 순결한 노총각으로서 여성을 더 높고 이상적인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뜻밖의 지적을 다들 끔찍할 정도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신문을 받을 차례가 되자 모스코바 의자는 피고의 지적 상태가 비정상적, 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딱 잘라 주장했다. 그는 정신착란과 조증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을 참 똑똑하게 많이도 했으며 수집된 모든 자료를 보건대 피고는 체포되기 전날 전부터 틀림없이 병적인 정신착란 상태였으므로 만약 범행을 저질렀다면 설사 그것을 의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불가항력적 힘 때문, 즉 피고를 점령해버린 병적인 정신적 충동과 투쟁할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의사는 정신착량 외에 조증도 확인되었다고 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곧 명백한 광기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 내 말로 풀어서 전달하고 있지만 관로 속에 있는 말입니다. 의사가 설명에 사용한 말은 무척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였다. 이렇게 관로 속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의 모든 행위는 상식과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말을 이어갔다. 제가 보지 못한 것, 즉 범죄 자체와 이 모든 참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저께 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만 해도 그의 시선은 불가해할 만큼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간 전혀 가당치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곤 하더군요. 줄고통, 이해되지 않는 신경질에 사로잡혀 전혀 가당치 않은 베르나르 에티카 등과 같은 이상한 말들을 되뇌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특히나 분명하게 환자의 조증을 확인한 것은 피고가 자신의 다른 실패와 모욕에 대해서는 모두 기억도 쉽게 잘하고 말도 잘하는 데 반해 스스로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삼천루블에 대해서는 숫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였다. 끝으로 여러 조사 내용을 참조하건대, 그는 이 삼천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면 꼭 이전과 마찬가지로 왠지 그의 광적인 흥분 상태에 빠지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가 사리사욕이 없고 청렴하다고 증언한다는 것이다. 학식 있는 제 동료 의사는 피고가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곧장 자신의 앞을 똑바로 볼 것이 아니라 마땅히 부인들 쪽을 보아야 했다는 견해를 피려하겠지만 하고 모스고파 의사는 자신의 연설을 끝마치면서 반어적인 의조로 종합했다. 저는 이와 같은 결론이 장난스럴뿐만 아니라 더욱이 극도로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따름입니다. 피고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그토록 집요하게 정면을 바라볼 수는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 정말로 그 순간 그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징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동시에 저는 그가 부인들이 있는 왼쪽이 아니라 정반대인 오른쪽 즉 지금 그가 도움을 바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그의 운명을 오롯이 손에 쥐고 있는 변호사 쪽으로 시선을 돌려 그쪽을 바라보아야 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신의 견해를 의사는 단호하고 완강하게 피려겠다. 하지만 두 명의 학식이 있는 감정인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신문을 받은 의사 바르빈스키가 뜻밖의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히 희극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피고는 이전에도 지금도 극히 정상적인 상태이며 설령가가 체포 전에 정말로 분명히 신경질적이고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질투, 분노, 끊임없는 만취상태 등등 아주 명명백백한 많은 이유로 인해서 생겨났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신경질적인 상태에 지금 얘기된 무슨 특별한 정신착란이 포함됐을 리는 전혀 없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면서 피고가 마땅히 왼쪽이나 오른쪽을 보아야 했다는 것에 관한 한 그의 소박한 견해로는 피고는 정확히 그가 실제로 했던 것처럼 정면을 똑바로 본 것이 마땅했으며 이는 지금 그의 운명을 오롯이 거머쥐고 있는 재판장과 재판 임원진이 그의 정면에 앉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따라서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므로서 바로 이 순간 그는 이 순간 자신의 정신 상태가 극히 정상적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젊은 의사는 다소 열을 올리면서 자신의 소박한 진술을 마무리 지었다. 브라보 의사 양반. 미차가 자리에서 소리쳤다. 바로 그렇습니다. 미차는 물론 제지당했지만 젊은 의사의 견해는 재판장에게도 방청객에게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나중에 밝혀진 바 다들 그의 견해에 동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의사 게레천 슈투베는 이번에는 증인으로서 신분을 받는 가운데 갑자기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뜻밖의 방식으로 미차에게 이득을 주게 되었다. 이 도시의 터줏대감으로서 오래전부터 까라마조프 집안을 잘 알고 있는 그는 금사척으로서는 극히 흥미로운 정언을 몇 가지 했고 또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 다음과 같은 말을 더 첨가했다. 그나저나 저 가엿은 젊은 청년은 어디 비길 때도 없을 만큼 훌륭한 운명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도 또 그 이후에도 마음 섬섬이가 참 고왔거든요. 이건 제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러시아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 참 좋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더 찾아와 준다면 더욱더 좋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때는 지혜가 하나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될 테니까 지혜가 하나면 그냥 좋고 두 개면 더 좋다는 거로군요. 금사는 조바심을 내며 이렇게 말을 받았는데 그는 노인이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든 또 남이야 기다리든 말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예의 그 둔하고 감자 같은 늘 자기만족곰으로 가득 찬 독일식 경구를 그의 키 높이 평가하여 말꼬리를 질질 끌면서 느릿느릿 말하는 습관이 있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경구를 남발하는 걸 정말로 좋아했다. 오 그래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가 고집스럽게 맞장구를 쳤다. 지혜가 하나면 그냥 좋고 두 개면 더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 사람에겐 지혜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해서 자기 자신의 지혜마저도 써버리기 시작했어요. 한데 뭐였더라? 저 사람이 어디다 자기 지혜를 써버렸더라? 그런 낱말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어디다 자기 지혜를 써버렸는지 그 낱말을 그만 까먹었네요? 그는 자기 눈앞에서 한 손을 빙빙 돌리면서 말을 계속했다. 아 그래요? 슈파치렌입니다. 놀았다는 뜻인가요? 그래요. 놀다가 그랬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저 사람의 지혜는 놀러 나갔다가 그만 너무 외진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수성에 예민한 젊은이였습니다. 오! 저 사람이 핏덩어리처럼 어렸을 때가 기억나는군요. 아버지 집의 뒷들에 내팽개친 채 신발도 신지 않고 단추 하나만 달랑 달린 바지를 입고서 땅바닥을 뛰어다녔죠. 정직한 노인의 목소리에서는 갑자기 어떤 감상적인 가슴을 애는 듯한 울림이 베어나왔다. 페츠고비치는 무언가를 예감한 듯 전율하면서 순식간에 노인의 말에 빨려들어갔다. 오! 그래요? 저도 그때는 아직 젊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 그렇지 마흔다섯 살이었고 막 이곳에 왔던 때였죠. 그때 저는 그 아이가 가엾어져서 스스로에게 물었죠. 저한테 뭘 일푼터 사주면 안 될까? 하고 그런데 그게 뭐였더라? 그걸 뭐라고 하는지 또 잊어버렸군.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래 그게 뭐였지? 의사는 다시금 손을 내줬다. 이건 나무에서 열리는 거고 한 대 모아서 모두에게 선물하는 건데 사과입니까? 아 아닙니다. 푼터, 푼터라니까요. 사과는 열 개 단위로 세 잔습니까? 일 푼터, 이 푼터가 아니라 이건 개수가 많고 한결같이 조그맣고 입안에 넣어 와자작 깨는 건데 호두 말입니까? 그래요 호두요. 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의사는 자기가 언제 낱말을 기억하지 못해 쩔쩔 맸냐는 듯 아주 차분하게 확인해 주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한테 호두 1푼터를 사다 주었는데 아이는 누구한테도 그렇게 1푼터의 호두를 선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손가락을 지켜들고 그 애에게 예야 성부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자 아이는 웃음으로 성부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성자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자 아이는 또 웃으면서 성자의 이름으로 이라고 옹활대더군요. 그래서 저는 성신의 이름으로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아이는 또 웃으면서 힘이 닿는 한 열심이 성신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서 저는 아이 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제가 이 아이 곁을 지나가는데 아이가 먼저 저에게 아저씨 성신의 이름으로 라고 소리치더군요. 다만 몇 마디는 잊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상기치켜 주었지요. 또다시 아이가 무척 가여워지더군요. 하지만 아이를 먼 곳으로 데려가버려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2, 3년이 흘렀고 어느 날 아침 제가 벌써 백발이 된 채로 서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 들어오지 뭡니까? 저는 그게 누구인지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 그는 손가락 하나를 치켜 올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한 말을 다시 하더군요. 저는 방금 도착했고 그 길로 곧장 호두 1푼트를 사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누구 하나 저한테 호두 1푼트를 사주는 일이 결코 없었는데 선생님 한 분만이 나에게 호두 1푼트를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의 행복했던 젊은 시절이 드레스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놀던 가엾은 소년이 떠오르자 제 가슴은 미어질 듯 아파왔고 해서 이런 말을 했더랬지요. 자네는 은혜를 아는 젊은이구먼 어렸을 때 내가 자네한테 사준 그 호두 1푼트를 평생 동안 기억하고 있었으니 말일세. 그러고서 저는 그를 안아주고 축복해 주었지요. 그러고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또 울기도 했지요. 원래 러시아 사람은 울어야 될 때 웃는 일이 아주 잦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정말로 울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죠. 그런데 지금은 아 지금도 울고 있어요 독일인 선생님.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미차가 갑자기 자기 자리에서 소리쳤다. 사실이 어쨌든 간에 이 일화는 방청석에 제법 우호죽인 인상을 남겨주었다. 하지만 미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효과를 제일 많이 나은 것은 사건은 내가 지금 얘기할 까체리나 이바노의 증언이었다. 아니 대체로 변호사 측 즉 변호사가 소환한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운명은 갑자기 숫자의 진지함 정도로까지 미차에게 미소를 보내는 듯 했으며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변호사 측에서도 그럴 줄은 몰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까체리나 이바노보나에 앞서 알로시아가 먼저 신문을 받았는데 그는 갑자기 기소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항목과 상치되는 그것의 확실한 반정처럼 보이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냈다. 4. 행운이 미차에게 미소를 보내다. 이 일은 당사자인 알로시아에게도 참 우연히 일어난 것이었다. 그는 선서 없이 호출됐으며 내 기억으론 검사 측이건 변호사 측이건 다 그에게는 첫 신문을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부드럽고 우호적으로 대했다. 예전부터 평판이 좋았다는 것이 보였다. 알로시아는 겸손하고 절제된 의조로 증언에 임했지만 그 증언 속에서 불운한 형에 대한 열렬한 애정이 배어나왔다.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는 자기 형에 대해 흉포하기도 하고 쉽게 열정에 휩싸이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고결하고 자긍심이 강하고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관대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묘사했다. 그렇지만 최근에 형이 거루샘카에 대한 열정 때문에 아버지와 연적관계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래도 형이 돈을 훔칠 목적으로 아버지를 죽였으리라는 가정은 격분하면서 거부했고 그러면서도 미차의 머릿속을 이 삼촌이 점령해버림으로써 그의 어떤 조증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돈은 아버지가 속임수를 써서 가르쳐해간 자신의 유산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 사리사욕이라고는 없는 사람인데도 이 삼촌 루블 얘기만 나오면 언제나 미친 듯 광적으로 날뛰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금사가 두 여성이라고 표현한 사람 즉 거루샘카와 카차의 연적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심지어 한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대답을 하지 않으려 했다. 당신의 형님이 당신에게 아버지를 죽일 작정이라는 얘기를 최소한 하긴 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실 경우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가 덧붙였다. 직설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알로시아가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간접적으로 말했단 말입니까? 형님은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증오에 대해 말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극단적인 순간에 혐오스러워지는 순간에 어쩌면 아버지를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염려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믿었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군요. 어쨌거나 저는 언제나 어떤 더 높은 감정이 숙명적인 순간에 한 형님을 구원하리라고 언제나 확신했으며 실제로도 구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인 것이 형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로시아는 온 법증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끝맺었다. 금사는 나팔 신호를 들은 군마처럼 몸을 부르러 떨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확신이 그야말로 진실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그것이 불운한 형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지 않기에 그렇게 동의를 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집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에 대한 당신의 독창적인 시각은 예심 과정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워낙 특이한 것이라서 저희 검사 측이 얻은 모든 다른 증언과 상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꼭 드릴 수밖에 없군요. 정확히 어떤 사실에 근거하여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으며 당신의 형님은 무죄이고 오히려 당신이 이미 예심때 곧바로 지목한 바 있는 다른 인물이 유죄라는 최종적인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까? 예심때는 그저 질문에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알로사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스메르자코파를 범인으로 고발하진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를 지목하긴 하셨지 않습니까? 드미트리 형님의 말을 듣고 지목했던 겁니다. 신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저는 형님이 체포될 때의 상황과 그때 형님이 직접 스메르자코파를 지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무죄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 형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스메르자코파라는 말씀이십니까? 왜 다른 누구도 아닌 스메르자코프입니까? 또 당신은 어떻게 형님의 무죄를 그토록 철두철매하게 확신하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형님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형님의 얼굴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요? 그게 당신의 증거의 전부입니까? 더 이상의 증거가 없습니다. 스메르자코파의 유죄에 관해서도 당신의 형님의 말과 그 얼굴 표정 외에는 역시나 어떤 다른 증거도 전혀 없으신 겁니까? 예,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검사는 질문을 중단했다. 알로시아의 답변들은 방청석에 아주 실망스러운 인상을 남겨주었다. 스메르자코프에 대해서라면 공판 전부터 이미 누가 들었다, 누가 뭘 지적했다 등 온갖 말들이 우리 도시에 퍼져 있었고 알로시아에 대해서는 그가 형에게 유리한 하인의 유죄를 증명할 어떤 굉장한 증거들을 잔뜩 모아두었다는 말이 떠돌았는데 정작 이제 와서 보니 피고의 진동생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어떤 정신적인 확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니 말이다. 어쨌거나 페츠고비치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정확히 언제 피고가 그, 즉 알로시아에게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아버지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는데 대한 말을 했는가? 예를 들어 참극이 있기 직전의 마지막 만남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알로사는 갑자기 지금 막 무언가가 기억에 가물거리며 생각이 난 듯 몸을 부르러 떠는 것 같았다. 까맣게 잊을 뻔했던 한 가지 정황이 지금 막 떠오르는데 그땐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불명확했지만 지금은 그러면서 알로시아는 그 자신도 지금 막 느닷없이 생각이 났는지 저녁에 수도원으로 가는 길에 나무 곁에서 미차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기억을 열심히 더듬어갔다. 그때 미차는 자신의 가슴팍을 가슴의 위쪽 부분을 치면서 알로시아에게 몇 번씩이나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단이 있다. 그 수단은 여기, 바로 여기 그의 가슴에 있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저는 그때 형님이 가슴팍을 두드리며 자기 마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로시아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형님이 직면한, 하지만 차마 저한테도 고백하지 못한 어떤 한 가지 끔찍한 치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는 뜻으로 말이죠. 고백하건대 저는 그때 형님이 다름 아니라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거니 치욕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폭력을 행사할 거라는 생각이 들자 너무 치욕스러운 나머지 몸을 떠는 것이려니 생각했는데 실은 바로 그때 형님은 자기 가슴팍에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그때 어떤 생각을 즉 심장은 가슴팍 중에서도 거기가 아니라 좀 더 아래쪽에 있는데 형님은 웬일인지 훨씬 더 위쪽, 바로 여기, 그러니까 목 바로 아래쪽을 치고 있다. 줄곧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생각을 언뜻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여겼지만 어쩌면 바로 그때 그 천오백이 들어있던 부적 주머니를 가리킨 것일 수도 있었겠군요. 바로 그거란다. 미차가 갑자기 자리에서 소리쳤다. 바로 그랬던 거야 알로샤. 나는 그때 주먹으로 그것을 쳤던 거야. 패추고비치는 황급히 미차에게로 달려가 좀 진정하라고 간청한 다음 바로 그 적시 알로샤에게 달라붙었다. 알로샤는 자신의 회상에 흠뻑 빠져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열렬하게 피력했다. 즉 형님이 말한 그 치욕은 분명히 카철이나 이바노보나에게 빌린 돈의 절반인 천오백 루블을 그녀에게 돌려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을 뿐더러 그러면서 어쨌거나 이 절반의 돈을 그녀한테 갖다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즉 그루샘카가 좋다고만 하면 둘이 함께 멀리 떠나버릴 비용으로 쓸 결심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거였어요. 바로 그랬던 겁니다. 알로샤가 갑자기 흥분을 누르지 못하고 소리쳤다. 형님은 그때 저한테 절반, 치욕의 절반을 지금 당장이라도 스스로에게서 거둬낼 수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성격이 나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임을, 그럴 힘이 없을 것임을 진작부터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형님은 몇 번씩이나 절반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형님이 가슴팍에 바로 그 지점을 쳤다는 것을 확실히 똑똑히 기억하시는 겁니까? 페츠고비치는 탐욕스럴만큼 강한 관심을 보이며 캐물었다. 똑똑히 확실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심장은 좀 더 아래에 있는데 형은 왜 저렇게 높은 곳을 칠까 하는 생각을 언뜻했고 그때는 제 생각이 어리석게 여겨졌거든요. 이 사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여겨졌다는 것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런 생각이 언뜻 스쳐갔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야 지금의 와서야 생각이 났군요. 아니 어떻게 바로 지금까지도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요? 형님은 다름 아니라 그 구적 주머니를, 그러니까 자기에게 모종의 수단이 있음에도 이 1500을 갖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쳤던 겁니다. 제가 전혀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 모크로에서 체포될 때도 형님은 정확히 다음과 같이 소리쳤답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치욕적인 일은 절반, 분명히 절반이라고 했답니다. 그 절반을 돌려줄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었음에도 어쨌거나 돌려줄 결심을 하지 못했으며 돈을 내놓느니 차라리 그녀의 눈앞에서 도덕으로 남을 작정을 한 것이라고 말이죠. 형님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빚을 졌으니 정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알로세는 이렇게 외치면서 말을 끝맺었다. 물론 검사도 개입했다. 그는 알로세에게 그때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묘사해달라고 부탁했으며 몇 번이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집설에 던졌다. 즉, 피고가 자신의 가슴팍을 치면서 정확히 무언가를 가르친 것이 같으냐? 아니면 그냥 주먹으로 가슴팍을 친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숫제 주먹으로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로세가 소리쳤다. 정확히 손가락으로 가르쳤어요. 아주 여기 아주 높은 곳을 가르쳤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저는 어떻게 바로 이 순간까지도 이걸 까맣게 잊고 있을 수가 있었죠? 재판장은 본 정언에 대해 할 말이 있는지 미차에게 물었다. 미차는 모든 것이 정확히 그러했으며 정확히 자신의 가슴팍, 바로 목보다 조금 아래에 달려있었던 자신의 1500을 가르쳐줬음을 확증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치욕이었다고 소리쳤다. 거부하지 못한 치욕,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치욕스러운 행위였습니다. 돌려줄 수 있을 것만 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차라리 그녀의 눈앞에서 도독으로 남기로 작정하면서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치욕은 앞으로도 돌려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알로샤 말이 맞습니다. 고맙구나 알로샤. 이로써 알로샤의 신문은 끝났다. 특기할 만한 중대한 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 정황이었는데, 즉 비록 단 한 가지 증거, 그나마도 말하자면 아주 시시끌렁한 증거, 그의 증거가 아니고 증거에 대한 암시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실이 있긴 있었다는 것이며, 이로써 그 부적 주머니가 정말로 존재했고, 거기에 1500이 들어 있었으며, 피고가 모크로의 예심에서 이 1500은 내 돈이었다라고 천명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어쨌건 아주 조금이라도 증명해 준 것이다. 알로샤는 기쁘다. 얼굴이 빨갛게 생기된 채 그는 지정된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고서도 오랫동안 혼자말로, 어떻게 이것을 잊어먹었을까? 어떻게 이것을 잊어먹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와서 이토록 갑자기 떠오른 것일까라고 되뇌었다. 카철리나 이바노브나의 신문이 시작됐다.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법정 안에는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부인들은 오페라 글라스와 쌍안경을 잡았고, 남자들은 덜 썩이기 시작했는데, 덜어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다. 나중에 가서는 다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미차의 얼굴이 백지탁처럼 창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완전히 검은색 옷으로 차려입고, 겸손하다 못해 거의 겁을 집어먹었다는 듯한 태도로 지정된 자리로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만 봐서는 그녀가 흥분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어둡고 엄침한 시선 속에서는 결의가 번뜩였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나중에 극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그녀가 그 순간 놀라울 정도로 예뻤다는 점이다. 그녀는 온 법정을 향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표현 방식은 굉장히 차분하거나 적어도 차분해 보이려고 애썼다. 재판장은 마음의 어떤 결을 건드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느냐, 이 크나큰 불행을 존중하여 신중하고 굉장히 공손하게 질문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카철이나 이바노브나는 자기가 받은 질문들 중 하나에 대해 맨천마리부터 자기는 피고와 정혼한 사이라고 천명했으며, 저분이 먼저 저를 버리지 않았을 때까지는 이라고 조용히 덧붙였다. 그녀가 친척들에게 송금해달라고 미차에게 맡긴 삼천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녀는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곧장 우체국으로 가라는 뜻으로 저분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분이 그 순간 돈이 몹시 궁하다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저는 저분에게 원한다면 한 달 안에만 송금하면 된다면서 이 삼천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저분이 이 빚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힌 것은 공련한 일이었어요. 나는 모든 질문과 그녀의 답변을 모두 일일이 전달하지는 않고 그저 그 정언의 본질적인 의미만을 전달하겠다. 저는 저분이 아버님으로부터 돈을 받기만 하면 언제라도 송금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저분이 살이 사육이 없고 정직한, 그러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정직한 분임을 언제나 굳게 믿었습니다. 저분은 아버지로부터 삼천 루부를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으며 저에게도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저는 저분이 아버님과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언제나 지금까지도 저분이 아버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분이 아버님에게 무슨 위협적인 은행을 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서는 그런 류의 말을 한 적도 무슨 위협적인 은행을 보인 적도 없습니다. 만약 저분이 그때 저를 찾아왔더라면 저는 당장 저에게 빚진 저 불운한 삼천 때문에 그토록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며 저분을 진정시켰을 테지만 저분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고 저도 제 입장도 저분을 제 집으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지라 더욱이 저는 그분에게 이 빚을 두고 까다롭게 굴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이렇게 덧붙였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단호한 것이 울려 퍼졌다. 한때 바로 제가 저분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그것도 삼천보다 더 큰 도움을 받았으며 그 당시로는 제가 언제 저분에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미리 예측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도전적인 의조마저 느끼는 듯 느껴지는 듯 했다. 바로 그때 페츠고비치가 신문을 할 차례가 되었다. 그 일은 이곳이 아니라 당신들이 처음 만났을 무렵에 있었던 거죠. 페츠고비치는 검체 무언가 상스러운 예감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말을 받았다. 관로 속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여기서 관로를 쳐서 한마디 지적하자면 그는 일정 부분 다름아닌 까체리나 이바노브네에 의해 빼때를 부르게 해서 초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미차가 예전에 저 도시에 있을 때의 에피소드, 즉 그녀에게 5천 루브를 준 일이나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이 일은 얘기하지 않고 숨겼던 것이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정작 그녀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법정에서 이 에피소드를 얘기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영감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 순간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 일이며 그 원인이며 자기 아버지의 얘기며 자기가 미차 집에 찾아간 일 등 미차가 알로시아에게 알려준 이 에피소드의 전말을 그야말로 모든 것을 얘기했지만 미차가 까체리나 이바노브네의 언니를 통해 자기한테서 돈을 받으려면 까체리와 이바노브너를 보내달라고 제안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심지어 암시조차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것을 그녀는 관대한 마음으로 덮어두었으며 그 당시 자기가 나서서 제발로 젊은 장교의 집으로 달려갔노라고 자기 자신의 격증에 사로잡혀 무언가의 희망을 걸었노라고 그렇게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달려갔노라고 수치스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공개적으로 털어놓았다. 이것은 무언가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니 몸이 오싹해지면서 막 떨려왔고 법정은 그녀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다. 그것은 전례에 찾아보기 힘든 어떤 것이었고 그녀처럼 오만하고 남을 눈 안으로 볼 만큼 도도한 처녀가 이처럼 더할 나위 없이 노골적인 정언을 하리라곤 이와 같은 희생을 감수하고 이와 같은 파멸을 자초하리라곤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인가 자기를 배반하고 모욕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유리한 좋은 인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를 구원하는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또 사실 그렇지 않았겠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돈 5천 루블을 자기한테 남아있던 모든 것을 순순히 내놓고 순결한 처녀 앞에 공손히 머리를 숙인 장교의 형상은 극히 호의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비췄지만 그럼에도 나의 심장은 아프게 조여왔던 것이다. 나중에 가서는 꼭 흠한 소리들이 나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나중에는 온 도시 사람들이 심술굳게 비웃으면서 그 얘기가 완전히 다 사실은 아닐 거다. 특히 장교가 그저 공손히 몸을 숙이며 관연한 처녀를 그냥 놓아주는 대목은 영응틀일지도 모른다고 수근댔다. 여기에는 무언가가 생략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암시도 오갔다. 만약 생략된 부분이 없고 모든 것이 사실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라면서 우리 도시의 가장 점잖은 부인네들조차 말하곤 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알 수 없는 노릇이군요. 관연한 처녀가 아무리 아버지를 구한다는 명분이 있다고나 할지라도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과연 고결한 일입니까? 게다가 까체리나 이바노문화처럼 뛰어난 지성과 병직일 정도로 외면한 통찬력을 가진 여성이 정령,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게 될 줄을 미리 예감하지 못했겠는가. 틀림없이 예감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물론 이 얘기의 진위를 둘러싼 모든 지저분한 의심들은 나중에 가서야 시작된 것이고 첫 순간에는 다들 한결같이 감동을 받았다. 재판 임원들에 관한한 그들은 까체리나 이바노문화의 말을 경건한 태도로 말하자면 수치심까지 어려있는 침묵을 유지하며 경청했다. 금사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별달리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다. 페츠고비치는 그니를 향해 깊이 몸을 숙였다. 오! 그는 승리를 예감하며 거의 기고만장했다. 얻은 것이 많았던 셈이다. 고결한 격증에 사로잡혀서는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 오천을 내놓은 사람. 바로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한밤중에 삼촌을 훔치기 위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 이것은 일정 부분 무언가 조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제 페츠고비치는 적어도 강도 혐의만은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사건은 갑자기 어떤 새로운 빛을 띄게 되었다. 무언가 미차에게 유리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던 것이다. 한편 미차는 그를 두고서 사람들은 까체리나 이바노문화가 적어나는 동안 그가 한두 번 정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자가 정언을 끝마치자 그는 갑자기 흐느끼는 목소리로 그녀를 향해 두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가차! 왜 나를 파멸시킨 거야? 그러면서 온 법증을 향해 큰 소리로 흐느끼다시피 했다. 하지만 금세 자제력을 발휘하더니 또다시 소리쳤다. 이제 난 선고를 받았노라. 그러고 나서는 이를 악물고 팔짱을 꽉 낀 채 자기 자리에 못 박힌 듯 있었다. 까체리나 이바노문화는 법정에 그냥 남아서 지정된 좌석에 앉았다. 그녀는 창백했고 그렇게 눈을 내리깐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녀가 열병이라도 걸린 양 오랫동안 온몸을 떨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신문을 받기 위해 그루샹카가 나타났다. 나는 느닷없이 파멸하여 정말로 미차를 파멸시켰다고 할 수 있는 그 파국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이 에피소드만 없었더라도 최소한 범죄자에게 관용이라도 베풀어 주었으리라고 나는 확신했으며 이후에 모든 사람들, 법률가들도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이제 곧 하도록 하겠다. 그 전에 그루샹카에 대해 딱 두 마디만 해두자. 그녀도 역시 완전히 검은색으로 차려입고 어깨에도 아름다운 검은 쇼를 두른 채 법정에 나타났다. 예의 그 들리지 않는 걸음걸이로 춤을 추듯 풍만한 여성들이 흔히 그러지만 몸을 조금씩 흔들면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오른쪽이나 왼쪽은 돌아보지 않고 재판장만을 바라보면서 정언대로 다가갔다. 내 생각에 그녀는 그 순간 매우 예뻤으며 나중에 부인이네들이 주장한 대로 전혀 창백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얼굴이 왠지 몹시 긴장되어 있고 도끼가 쓰렸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저 스캔들을 갈망하는 우리 방청객들의 호기심과 경멸에 찬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느라 힘겨웠던 나머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원래 경멸을 참지 못하는 오만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누군가가 자기를 경멸한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덜라치면 그 즉시 분노에 사로잡혀 반격을 가하려는 욕망으로 발끈 달아오르는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이와 더불어 물론 소심한 구석도 많았고 이 소심함으로 인해 내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이 들쑥날쑥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분노에 사로잡히는가 하면 경멸감에 차서 너무나 거칠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마음에 우러나오는 참된 자기 비판, 자기 비난의 음조가 울려나오기도 했다. 이따금씩은 꼭 어떤 십년 속으로 뛰어들듯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인가 어쨌거나 나는 내 할 말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다. 표도로 파블로비치와 알고 지내게 된 것에 대해서 그녀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 노인이 저한테 치근거렸다고 해서 제가 무슨 죄라도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잠시 뒤에는 곧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양쪽을 다 그러니까 노인도 저 사람도 다 놀려 먹었고 그러다가 그들 두 사람을 다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저 때문이에요. 라고 덧붙였다. 어쩌다가 삼선호프 얘기까지 나오게 되자 그 즉시 어떤 뻔뻔스럽고 도전적인 의조로 누구도 무슨 상관이에요? 라며 대거리를 했다. 그분은 제 은인이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오두막에서 내 쫓았을 때 그분은 맨발이었던 저를 거둬주었으니까요. 재판장은 극히 정중하긴 했지만 여하튼 쓸데없는 일을 자질구레하게 내려놓지 말고 묻는 질문에만 대답을 하라며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루샘카는 얼굴을 불켰고 눈을 번득였다. 돈뭉치에 관한 그녀는 그것을 본 적은 없고 다만 표도로 파블로비치에게 삼천이든 무슨 돈뭉치가 있다는 얘기를 악당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건 다 바보 짓이에요. 저는 비웃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리로 가진 않았을 테니까요. 누구를 두고서 지금 악당이라고 하신 겁니까? 검사가 물었다. 그 하인, 자기 주인 나리를 죽이고 어제 목을 맨 스며르자코프 말이죠. 물론 순식간에 그녀에겐 그렇게 단호하게 그를 지목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떨어졌지만 알고 보니 그녀에게도 역시 어떤 근거도 없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직접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분의 말을 믿으세요. 저 회방꾼이 저분을 파멸시켰어요. 정말이라니까요? 모든 게 다 저 여자 때문에요. 정말로요? 그루샘카는 증오에 기여해 온 몸을 떨면서 이렇게 덧붙였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다시금 누구를 암시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떨어졌다. 저기 저 아가씨, 바로 저 가체리나 이바노브나 말이죠. 그때 저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초콜릿을 대접했는데 그러면서 저를 구워살므리고 했어요. 진정 염치고 뭐고 거의 없는 여자예요. 정말로요? 그러자 재판장은 이젠 엄격하게 그녀를 제지하면서 지나친 표현을 삼가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질투심에 사로잡힌 여자의 마음은 이미 불타올랐고 그녀는 십년 속으로라도 뛰어들 퇴세였던 것이다. 모크로의 마을에서 피고가 체포되었을 당시라면서 검사가 기억을 더듬으며 물었다. 당신이 다른 방에서 뛰어나오면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감옥으로도 함께 가겠어요. 라고 소리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라고 확신하셨던 거죠? 그 당시 제 감정이 어땠는지는 기억나지 않는군요. 그루셴카가 대답했다. 다들 그때 저분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소리쳤고 저는 이건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그의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분은 자신은 무지라고 말하자 저는 그적시 저분의 말을 믿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언제나 그렇게 믿을 겁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페추고비치가 질문할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내 기억에 그는 라키친에 대해 그러니까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까라마조프를 당신 집에 데려왔기 때문에 25루블을 준 일에 대해 물었다. 그 사람이 돈을 받은 것이 무엇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루셴카는 경멸과 악의에 찬 웃음을 보였다. 그 사람은 늘 돈을 뜯어가려고 저를 찾아왔고 한 달에 대략 30루블씩은 가져가곤 했으며 대부분은 다 놀고 먹는데 썼을 겁니다. 어차피 제가 그렇게 오냐오냐 해주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돈 정도는 있었으니까요. 무슨 연휴로 라키친 씨에게 그토록 관대하셨던 겁니까? 재판장이 심하게 몸을 들썩거리며 주의를 주었음에도 페추고비치는 이렇게 그루셴카의 말을 받았다. 아니 그 사람은 저의 이종사총 동생이지 않습니까? 저의 어머니와 그 사람의 어머니는 친자매예요. 다만 그 사람은 여기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줄곧 저에게 애원했죠. 저를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거든요. 이 새로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것이었으니 지금까지 온 도시를 통틀어 심지어 수도원에서도 아무도 심지어 미차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사람들 얘기로는 그때를 하키치는 너무 창피한 나머지 자기 자리에 앉은 채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다는 것이었다. 그루셴카는 법정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가 미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약이 올랐던 것이다. 라키친 씨가 아까 한 연설 그러니까 그 모든 고매함 농노재와 러시아의 시민적 무질서에 대한 그의 모든 공격 이 모든 것에 대한 방청석의 여론이 이번에 완전히 말소되고 파괴되어 버렸다. 페치고비치는 만족스러웠다. 이번에도 하늘이 그를 도운 것이 아니었겠는가. 대체로 그루셴카가 신문을 받은 시간은 그다지 길지도 않았거니와 더욱이 물론 그녀가 무슨 특별히 새로운 얘기를 알려준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증언을 끝마치고 가철이나 이반 노부나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법정의 자리에 앉았을 때 경멸이 담긴 수백 개의 시선들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가 질문을 받는 동안 내내 미차는 눈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화석이 된 양 침묵을 고수했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증인으로 나타났다. 감사합니다.